어머. 어머, 성수동에. 누가 봐도 MZ가. 오늘은 또 어디 가신 거야? 아니, 이렇게 멋있게 있고 어디 가세요? 어디야? 뭐야? 아주 특별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예쁘다.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네. 딱 그 옛 감성. 잘 만들었다. 오, 느낌 좋다. 뭔가 회의했던 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 회의한 대로? 한 달 전에 제작팀이 저를 또 은밀하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펜스토론에 그런 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성수하면 뭔가 MZ의 대명사 같은 느낌이 좀 요즘이에요. MZ 세대가 좋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자유로운 감성. 그리고 뭔가 친구의 조화. 노포 느낌 들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우리 느낌 알잖아요. 그 노포. 노포, 노포, 노포. 우리는 알잖아요. 요즘 노포 완전 대박이다잖아요. 완전 대박이다. 여태까지 편식분들이 만든 편식들을 깔아먹고.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은 메뉴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맛있는 요리와 함께 술 한잔을 할 수 있는. 와, 포차 너무 좋겠다.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야, 먹거리. 야야, 크림우동. 어머. 이거 편의점에서 봤던 거. 그리고 요즘에 MZ 세대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눌 겸. 장민호 씨 아이디어로 기획된 편의점과 집 편의점의 팝업스토어. 그랜드 오픈합니다. 어우, 분위기 좋다. 느낌 좋은데? 이야, 이제 손님 받기 전이구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이 날이 오픈 첫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일 매니저로 한번 등판해봤습니다. 어? 첫 손님이다. 왔어. MZ 온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망가시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껏 드세요. 어, 진짜? 마음껏 드십시오. 제가 오늘 속였습니다. 아, 그거 오늘 속은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먹 인사. 어떤 걸 선택하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러면. 이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 오해. 음료수도 하나씩 골라. 맛있겠다. 대부분 주류를 고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갔어야 됐어. 그러니까. 약간 만족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감사했던 건 저희 편스토랑에서 만든 이 음식들을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제일 맛있어? 랑 육개장이신 거죠. 드셔보세요, 어떤가. 솔직히.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뭐야. 강의하는 거야? 재테크 강의? 뭐야? 아, 이거 그거 한다. 뭐야? 야, 이거. 우리도 맡겼잖아요. 아, 맞아. 나도 있는데. 그리고 맡겼지? 내 것도 있다. 맞아.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장품 기부 바자회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내 거, 내 거. 선물하는 마음으로 통 크게 기부를 해 주셨어요. 기부 바자회를 시작합니다. 재미있었겠다. 첫 번째 물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도 손 들어서 갖고 싶을 만큼 아주 탐이 나는 상품인데 이현복 셰프의 4인 식사권이에요. 우와, 렌트라. 인지 많았어요. 이거 아시죠? 4인 식사권. 이거는, 이거는 지금 방금 보시는 분들도 욕심내는 분들 있을 거야. 너무 탐나는데요? 근데 셰프님께서 좋은 일을 쓰라고 4인 식사권을 15,000원에. 15,000원? 15,000원? 주셨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박 터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거 봐. 자, 손 들어보세요. 저요, 저. 가위바위보. 오, 찌빼. 오, 그 친구. 오, 저 친구. 공 상담했던 그 친구분이 걸린대. 편스토랑의 터줏대감. 우리 쉐키루 붐 씨의. 쉐키루 붐. 드레스 셔츠예요. 저는 제가 아끼는 셔츠인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본인 상견례 때 입은 옷을. 상견례 때 입은 옷을. 이 옷을 입고 결혼의 꼬린을 하게 됐다.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좋은 기운이 있네. 딱 한 번 입었어, 딱 한 번. 붐 씨한테는 굉장히 행운의 셔츠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행운 셔츠 읏자라고 적혀있습니다. 읏자라고. 이게 정가가 한 20여만 원 정도 하는데. 딱 반값에. 2만 원에. 2만 원에. 2만 원? 2만 원? 너무 무서운데. 빨리 가져가세요 여러분. 손 많이 들었어. 아니 왜. 이 옷은 남자 옷인데 왜. 어디다. 이 옷이 상견례. 어? 상견례를 한대요. 웬일이야. 남친한테. 가위 바위 보. 아, 끝나는 상견례. 계속 껴도 돼.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는 2개에서 2만 원 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거져들어? 가위 바위 보. 조리도구 키트인데 5천 원에 드려라. 5천 원? 5천 원? 이거 너무 갖고 싶잖아. 가위 바위 보. 또, 또. 내 거, 내 거. 내 거 나갔네. 이거는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아쉬워하실까 봐 이벤트를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큰 선물이 남아있어요. 정말 큰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편스도랑과 함께 좋은 메뉴 만들어가고 있는 GS 리테일의 편의점 사업부를 맡고 있는 정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일 해주시는 분이죠. 감사한 일. 제가 만난 전무님 중에 가장 왼쪽 심장이 따뜻하신 분. 저 뒤에. 저기 보시면은. 네. 요즘에 GS25에서 핫한 상품들입니다. 옆에 저 봉투가 있습니다. 깜짝 선물입니다. 깜짝 선물? 뭐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려 GS 편의점 10만 원 상품권이 들어있어요. 10만 원 상품권이 들어있어요. 괜찮다. 이 상품들을 전부 모아서 한 분한테 몰아주고. 저 뒤에 있는 상품 보이시죠? 저 큰 거 비빔면이랑? 저거부터 10만 원 상품권까지 단 한 명에게. 나도 걷고 싶어. 머리로 손 드시고. 핫한 제품들 10만 원 상품권까지 한 분에게 갑니다. 해물의 주인공. 가위바위바위보. 축하드립니다. 대박.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혼자라는 1인 가구인데. 상품 잘 먹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상품 잘 개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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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살면 밥 챙겨 먹기 힘든데. 잘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장민호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장민호씨 팬들이. 장민호님의 그 명란 크림 우동. 3,210개에. 3,210개. 네. 제품을. 네.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드렸고요. 오? 오? 이야. 팬클럽에서 웃음 상품을 기부했어? 저희 윈도뚜껑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예. 그래도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오신 전 손님들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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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상품권. 1매씩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아 모두에게 드립니다. 아 전부님이 오늘 시원시원하시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안 망합니다. 그 정도는 안 망합니다. 안 망할 정도로 여러분들께 좀 드린답니다. 장민호씨가 우승을 한 번 더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하시면. 통 크게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